먼저 이니까 명령입니다 형이니까 참아 형이니까 양보해 동생이니까 형이 시키는 대로 해 이런 말은 다툼의 원인과는 전혀 상관없이 형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진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요 비교의 말입니다 너는 형이 되어 동생만도 못하니 형의 절반만 따라가 봐 언니는 참 예쁜데 너는 왜 그러니 얼굴을 가지고 그래요 그러게요 이런 말 들으면 참 속상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남매의 경우인데요 성차별의 말입니다 남자가 왜 울어 여사니까 얌전해야지 오빠 말을 잘 들어야 오빠가 안 때리지 이런 말들은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 부모님 요즘 시대 시대가 어느 테니까 사회 나가서 이런 말 하잖아요 성차별했다고 고소당합니다 조심하세요 화가 나면 무심코 던지게 되는 말들인데 다툼의 원인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하는 말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